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실전 활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로 친구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 친구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친구 페이지로 들어오시려면 하단 메뉴에서 친구 버튼 눌러주시면 내 카카오톡 친구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친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상단에 친구 추가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QR코드와 연락처, 아이디로 친구를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 카카오에서 추천하는 추천 친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로 친구를 추가할 경우에는 아이디로 추가 터치하시고 여기서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내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내 카카오톡 아이디는 상대편이 확인할 수 있는 내 카카오톡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아이디는 최초로 설정한 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QR코드 추가가 있죠. 현재 보이는 QR코드는 나의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상대편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주면 상대편은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나를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편이 나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전송하는 방법은 QR코드에서 아래쪽에 있는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공유 방법이 나오게 되죠.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상대편에게 문자로 이 QR코드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송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려면 상대편이 내 스마트폰에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전송해야 되겠죠. 그 다음 상대편이 나에게 QR코드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 경우 상단에 있는 QR코드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상대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으시면 되고요. 전송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앨범 누르신 다음 갤러리 눌러주시고요. 상대편 QR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내 친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락처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로도 상대편을 내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추가했을 때 추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연락처 추가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갈게요. 친구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친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상대편이 나를 전화번호로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전화번호를 아는 누구든지 나를 친구로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끄셔야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켜져 있어요. 가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 전화번호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친구로 추가해서 채팅을 시도하는 게 되겠죠. 여러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요즘 피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일이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QR코드 전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전화번호로 추가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 경우에는 잠깐 켜줬다가 상대편이 나를 친구로 추가한 이후에는 다시 꺼주시면 되겠죠.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천 친구가 있죠. 추천 친구를 누르시면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채널도 추천을 해주게 되죠. 여기서 추천 친구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 친구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천 친구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의 친구 추가 상황을 분석한 다음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친구로 추가했는데요. A라는 사람은 다시 B라는 사람을 친구로 추가했습니다. 그럴 경우 B라는 사람에게 나를 추천 친구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추천 친구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친구로 추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추천 친구로 다 뜰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친구 페이지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에서 다시 친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친구 추천 허용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나에게 추천이 되지 않으면 나도 상대편에게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추천 친구의 내가 뜨지 않게 되겠죠. 가끔 엉뚱한 사람에게 친구로 추천이 돼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친구 추천 허용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다음은 자동 친구 추가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자동 친구 추가도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이 되는 거죠. 전화기 앱 실행하고 연락처 들어가게 되면 전화기 앱에 등록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친구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연락처 앱에서 플러스 누르고 연락처를 추가하게 될 경우 이 사람도 카카오톡 친구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되죠. 카카오톡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처에 있는 엉뚱한 사람이 카카오톡에 친구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동 친구 추가는 끄는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은 숨김 친구와 차단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숨김이라고 나오죠. 숨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숨김 친구는 카카오톡 친구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경우 그 메시지는 전부 받을 수 있는 거죠. 톱니받기 설정 누르시고요.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숨김 친구와 차단 친구가 있는데요. 숨김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숨김 친구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숨기게 되면 카카오톡의 친구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선물을 받는다거나 전부 동일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숨김 친구가 되겠고요. 상대편에게 오는 메시지 자체를 받기 싫어요. 이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관리를 누르시고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상대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전부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 숨김 친구에서 다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친구 목록으로 복귀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죠. 예전에는 카카오톡에 추가된 친구를 삭제할 수 없었는데 이제 삭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상대편에게는 내가 친구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대편도 나를 삭제하기 전에는 그대로 상대편 카카오톡 친구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차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차단할게요. 그러면 메시지만 차단할지 메시지 차단과 프로필도 비공개로 할 건지 물어보게 되죠. 여기서 메시지만 차단을 하게 되면 내 프로필이 그대로 상대편에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숨김 친구와 마찬가지로 내가 프로필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 프로필은 상대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프로필만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프로필 비공개로 놓게 되면 아예 프로필이 뜨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를 차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메시지 차단만 했을 때와 프로필까지 같이 비공개했을 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차단해 볼게요. 다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요.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단 친구 관리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차단된 친구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우측에 있는 관리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만 차단하는 경우와 프로필까지 같이 차단하는 경우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 해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차단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삭제는 숨김 친구에서만 삭제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전부 숨김으로 돌려놓은 다음 숨김 상태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전부 친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도 차단을 할 수 있죠.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가 추가한 채널이 아닌데 추가가 돼서 페이지가 정신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가기로 나갔는데 다시 또 채널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널도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채널을 차단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김과 차단이라고 나오죠. 숨김일 경우에는 알림톡이 계속 오게 됩니다. 채널이 추가가 되게 되면 그 채널에서 나에게 보내는 알림톡이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아예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단 누릅니다. 다시 설정 들어갈게요. 차단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단된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관리 들어간 다음 여기서 메시지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메시지와 알림톡까지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친구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익혀두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카카오톡의 음성 대화방 기능과 대화 내용 요약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실험실이라고 있죠?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이 실험실에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실험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카카오톡이라고 나오고 저는 열기라고 나오죠? 저는 최신 버전이라서 열기라고 나오고요. 만약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업데이트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실험실에서 실험실 이용하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기능 이용하기인데요. 들어가 봅니다. AI 기능 이용하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대화 요약하기와 말투 변경하기 두 가지 AI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말투 변경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하단에서 채팅 메뉴 누르시면 채팅방이 나오죠? 채팅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화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입력창 우측에 보시면 새로운 AI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AI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이 입력한 대화를 여러 형태의 말투로 바꿔주게 됩니다. 정중체 누르면 정중한 말투로 바꿔주고요. 상량체, 임금체, 신하체, 로봇체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죠. 해당 말투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단어만 입력해서 말투를 지정을 하면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다른 문장을 써보도록 할까요? 언제 도착이라고 썼습니다. 언제 도착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길게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언제 도착이라고만 입력하고 AI 버튼 누릅니다. 정중체 선택하면 언제 도착하십니까? 상량체는 언제 도착해요? 임금체, 신하체, 로봇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투를 변경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을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이 간단한 단어만 입력해도 말투 지정을 하면 뒷부분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끼리는 이런 말투를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쓰죠. 그럴 때도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버튼은 입력창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력을 해야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실험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요약하기죠. 이 대화 요약하기는 단톡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단톡방은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이 의견을 올리다 보면 대화 내용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그때그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18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자주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통 벽타기 한다고 하죠. 오랜만에 들어가면 그동안 대화를 전부 스크롤해서 다 읽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톡방에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그 대신 읽지 않은 대화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대1 대화방은 안 됩니다. 단톡방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읽지 않은 상태죠.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라고 나오고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라고 아예 메뉴가 뜹니다. 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대화를 바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김과장님 다음 주에 출장 일정이 생겨서 박 대리님에게 출장 목적과 출장 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되어 있죠. 대화 내용이 많게 되면 최신 메시지 위주로 요약이 되게 됩니다. 복사하기도 가능하죠. 보시면 출장 일정이 생겼다고 하고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고 제품 품질 인증의 협조 요청차 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하죠. 몇 군데 방문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대화를 읽어야 되지만 간단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단톡방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이제 제공이 됩니다. 단톡방에서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은 내 프로필 스와이프죠. 이것은 내 기본 프로필과 멀티 프로필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는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려면 따로따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와이프에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멀티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내 프로필 터치합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멀티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이 멀티 프로필도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멀티 프로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나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과 카톡을 할 때 그 다음 업무상 카톡을 할 때는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좀 꺼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멀티 프로필을 만들어서 업무상 쓰일 때는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는 기본 프로필을 이용하는 거죠. 멀티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볼까요? 친구 페이지에서 이름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멀티 프로필을 만들 수 있죠. 멀티 프로필 만들기 플러스 하구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멀티 프로필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프로필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과 이용하는 프로필, 가족과 이용하는 프로필, 업무상 이용하는 프로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용한 채팅방이죠. 여러분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채팅방들은 보관하고 숨길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채팅방 페이지를 좀 더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하단 메뉴에서 채팅 선택하게 되면 채팅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카톡 이용하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채팅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올 수는 없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밖에 많이 나와있으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용한 채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채팅방 또는 중요하지 않는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나오죠. 보관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조용한 채팅방이 생기죠. 그 아래에 보면 한 개의 채팅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조용한 채팅방은 여러 개의 채팅방을 이 조용한 채팅방 안에 다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이 채팅방도 조용한 채팅방으로 만들어 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조용한 채팅방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로 바뀌었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채팅방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팅방을 이용할 때는 그대로 채팅방 터치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채팅페이지를 훨씬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채팅방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수십 개에는 나와 있을 텐데요. 채팅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성가시죠. 중요하지 않거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채팅방들은 이렇게 묶어 놓으면 훨씬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제라고 나오죠. 해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설정 실험실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말풍선 번역이죠. 이것은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카카오톡 언어와 다른 언어를 번역을 해줍니다. 간단한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로 왔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역이라고 나오게 돼요. 번역 누르시면 해당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어는 카톡 언어 자체가 한국어니까 이거는 번역은 안 돼요. 터치하고 기다려도 번역이 나오지 않죠. 외국어로 온 카톡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쓰는 언어도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죠. 입력창 우측 끝에 있는 샷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번역기라고 나오죠. 이 번역기를 통해서 내가 쓰는 언어를 번역을 할 수 있죠. 저도 반갑습니다. 얼마만에 오셨죠. 라고 입력했어요. 언어를 감지해서 영어로 번역하죠. 그 다음 번역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이 번역된 내용을 여기 있는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 창을 내리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의 카톡도 무리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인데요. 예전에는 URL이 전송이 됐을 때 URL을 실행하면 카톡이 닫히고 브라우저가 열리죠. 그 다음 카톡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브라우저 창을 다시 닫고 카톡을 다시 열고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인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 이용하면 터치 한 번으로 카톡과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URL을 보내보도록 할까요. URL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URL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로 넘어오죠.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 체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앱 위에 표시 체크하라고 나오죠.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체크 표시 누르게 되면 다시 카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웹브라우저로 가실 경우에는 우측에 탭이 하나 나오죠. 이 탭 누르시면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갑니다. 아주 간편하게 브라우저와 카톡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웹브라우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X를 눌러서 닫으면 완전히 닫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 기능인데요. 이것도 정말 편리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꼭 받아야 되는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예약을 했어요. 여러 명에게 그 예약된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 여러 명들이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톡이 올 때마다 매번 관련된 메시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일일이 대화방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죠. 그럴 때는 방금 설정의 실험실에서 본 키워드 알림 보기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 체크합니다. 그 다음 다시 채팅방 페이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 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현재 모아볼 알림이 없다고 나오죠. 우측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키워드 알림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전용 알림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은 알림음을 다른 것으로 설정을 하면 좀 더 알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 왔어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예약으로 추가를 했어요. 다른 키워드를 또 추가하시려면 추가 누르신 다음 다른 키워드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로 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오면 전부 여기에 모아주게 되겠죠. 해볼까요? 예약된 모임에 참가한다는 메시지가 왔죠. 그러면 키워드 알림 모아보기에 N이라고 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누가 어떤 메시지로 보냈는지 나오게 되고요. 해당 대화방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약 부분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물론 이것은 여러 명이 보내면 각각의 대화방이 전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스룸 기능인데요. 이 보이스룸은 일반 채팅방에서는 안되고요. 오픈 채팅방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단 메뉴에서 오픈 채팅 누르고요. 여기서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1대1과 그룹 채팅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보이스룸은 1대1 채팅방은 안되고요. 그룹 채팅방만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그 인원들이 전부 음성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채팅방 터치합니다. 이름을 입력을 할까요? 음성 대화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이스룸이라고 나오죠. 이 보이스룸을 누르시게 되면 음성으로 채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일이 텍스트 입력할 필요 없이 단체 통화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한 인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만 있는 상황인데요. 좌측 상단에 공유하기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에 링크 복사, 링크 공유, QR코드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원하는 상대에게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대방도 음성으로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기가 복잡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게 전달력도 좋고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대화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이 새로 생길수록 카카오톡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익혀주시고 실제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의 다양한 파일 전송과 톡소랍의 이용 방법 그리고 톡소랍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신 다음 카카오톡에서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때 대화방에서 공유를 하게 되죠. 대화방에 들어가신 다음 하단 입력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앨범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앨범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죠. 앨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사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고르시려면 일리 터치해서 옆으로 넘기셔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를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한 번에 보이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 터치하고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진을 여러 장을 전송을 할 때는 묶어보내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보낼 수가 있죠. 묶어보내기를 끄고 그냥 전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한 장씩 전송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카톡, 카톡, 카톡 이렇게 도착 알림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묶어보내기를 선택을 하면 이 세 장의 사진을 하나로 묶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일단 그냥 한 번 보내볼까요?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씩 전송이 되죠. 상대방에게는 한 장마다 알림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특히나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면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앨범 누르고 전체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반드시 사진 묶어보내기를 체크를 하시고 여러 장을 선택해서 보내시면 알림음도 한 번만 나고요. 사진들이 한 번에 묶여서 전송이 됩니다. 그 대신 한 번에 서른 장까지만 전송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묶어서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을 할 경우 우측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이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의 화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저용량과 일반화질 원본이 있죠. 원본은 원래 사진 그대로 전송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화질은 기본화질로 전송을 하는 것이고 저용량은 화질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저용량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최소 일반화질 정도로 이용을 하시고요. 화질이 중요할 경우에는 원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동영상의 경우에는 일반화질과 고화질 두 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경우도 원본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겠죠. 만약 원본의 화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지 않고 메일로 전송을 하셔야 되겠죠. 이 화질 부분은 미리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원본이 아니고 일반화질일 경우에는 압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기본 사진 정보들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동영상의 경우도 영상의 기본 정보들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본에는 남아있지만 고화질이나 일반화질은 전부 압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영상의 정보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영상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을 하죠?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I라고 되어 있는 정보 버튼이 나오죠. 이 정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사진을 찍은 장소라든지 찍은 시간, 찍은 날짜,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 나오게 돼요. 아래쪽에 구글 지도가 보이죠? 터치하게 되면 어디서 찍었는지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보시면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원본 상태인데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압축이 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은 모두 삭제가 되게 됩니다. 내가 찍은 장소, 시간,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상대편이 아는 걸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그런 사진 정보들이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전부 포함이 돼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들은 개인 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전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일반 화질과 저용량은 그런 정보가 자동 삭제가 되고요. 동영상은 고화질, 일반화질 전부 삭제가 됩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진이나 영상들을 전송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을 전송을 할 때 간단한 리터치를 할 수 있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마술봉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진을 자를 수도 있고요. 회전할 수도 있고 글씨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죠. 자르는 버튼은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잘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대1, 3대4, 4대3 화면 맞춤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죠. 그 다음 T를 누르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여기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펜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죠. 사인을 넣으신다거나 직접 손글씨를 쓰신다거나 할 때 전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진 전송을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체크하고 마술봉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없어졌죠? 영상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가위를 누르시면 노란색 박스를 줄여서 그 부분부터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죠. 보통 영상을 찍으시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셔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마지막에 멈추는 순간도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원하는 구역만 잡아주신 다음 전송 버튼 누르시면 해당 구역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앞쪽이나 뒤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려서 전송이 되게 돼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필터도 적용할 수 있고요.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여기는 소리 버튼을 누르셔서 음성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전송하실 때 그냥 그대로 전송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한 번씩만 손 부셔서 전송하시면 훨씬 깔끔한 상태로 전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직접 찍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카메라 선택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석에서 촬영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단 찍은 다음 그 다음 카카오톡에서 앨범에서 전송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 다음은 파일 전송이죠. 파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선택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보통 사진이나 영상은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서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파일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 외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죠. 문서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 그 다음은 PC에서 쓰이는 다양한 파일이라든지 연락처 파일 이런 것들을 보통 파일로 전송하게 되겠죠. 여기서 파일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시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대용량 이렇게 나오죠.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를 터치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문서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나 영상 문서 외에 다른 파일이다 하실 경우 내 파일을 누르시면 카테고리에서 또 찾아줄 수도 있겠죠.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 전송할 파일이 있으면 다운로드 카테고리 눌러주시면 다운로드한 파일들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설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링크를 전송할 수도 있죠. 웹 주소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링크만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전송하시면 링크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송을 하거나 또는 내가 받은 이런 종류의 파일들은 대화방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채팅방 서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진 동영상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링크 같은 것들은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가지 링크들이 전부 나오네요. 그 다음 파일 누르면 파일이 있고요. 사진 동영상 누르면 사진 동영상이 나오게 되죠. 내가 그동안 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를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관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거죠. 용량이 부족할 경우 관리에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이런 파일들을 톡솔압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완전히 대화방을 나갑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더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톡솔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화방 상관없이 카카오톡 전체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를 확인할 수 있죠. 사진 동영상 누르시면 모든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링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링크를 주고받은 친구가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를 터치하게 되면 그 친구가 보낸 링크만 보이게 되겠죠.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파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대화는 백업이 되지만 그 외에 파일이나 사진, 영상들은 일일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셔서 채팅방 서랍에 들어가신 다음 해당 파일들을 내려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귀찮죠? 대화방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측 상단 통리바퀴 설정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가신 다음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화 백업을 해주셔야지만 다른 기기에 설치한 카카오톡에 대화가 복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백업을 하지 않으면 복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14일 이내에 설치해야만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미디어까지 같이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카오톡 플러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죠.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사용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제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톡을 주력으로 이용하시려면 톡소랍 플러스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톡소랍 들어가신 다음 톡소랍 플러스 구독하기 누르신 다음 월 이용료 2200원을 내고 구독을 하시면 톡소랍 플러스로 바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톡소랍 플러스를 보도록 할까요? 톡소랍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는 톡소랍 플러스의 서랍 기능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드라이브 기능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톡소랍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카카오톡과 드라이브 두 개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은 기존 톡소랍과 동일한 기능이죠.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톡소랍 플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기기에 카카오톡을 설치를 할 경우 계정만 동일하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바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따로 백업할 필요 없이 자동 백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톡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게 톡소랍 플러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톡소라 플러스의 드라이브 기능이 생기게 되면서 카카오톡을 장기간 이용하신 분들은 그동안 쌓인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우려면 왠지 좀 찝찝합니다. 나중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찾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저장이 되어있으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따로 백업을 받는다든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드라이브 기능을 활용을 해서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드라이브로 다 옮겨 놓을 수가 있죠. 사진 동영상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사진들이 쭉 나올 텐데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부 체크한 다음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톡소라 플러스의 드라이브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게 하면 지금 선택된 파일들이 내 드라이브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해당 파일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드라이브에 이 사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예전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도 그대로 드라이브에 보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 드라이브를 눌러줄게요. 저는 지금 샘플이라는 폴더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폴더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드라이브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이 이용하는 거죠. 플러스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추가하기와 카카오톡 데이터 올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데이터 올리기는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파일, 영상, 링크들을 이 드라이브로 올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파일들이 여기에 전부 보이죠. 그리고 카톡 친구들이 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친구를 선택하면 그 친구와 주고받은 파일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올리기 버튼 누르시면 드라이브로 전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데이터들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새로 추가하기라고 있죠. 이것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들을 카카오톡 드라이브에 올려놓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 눌러볼게요.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올리기 버튼 누르면 드라이브로 전송을 할 수 있죠. 기존에는 톡소라 플러스를 꼭 써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드라이브 기능이 생기게 되면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해서 저장 공간도 많이 제공을 하고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여러가지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저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생기면서 톡소라 플러스를 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을 주 메신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톡소라 플러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파일 전송과 백업과 복원, 그리고 톡소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이용하시면 카카오톡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